2차 윙크 못 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나 손을 이렇게 잡았었다? 진짜 불편하겠다 진짜 너무 넓은 애매케 이 스나이퍼랑 안 맞는 거 같아 2023년 사프라의 윙크 사프라의 윙크 오! 오! 아 테이프잖아 근데? 뭐가? 언니 언니 그냥 테이프로 눌려야 돼 테이프로 테이프로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잖아 나 맞히는 게 없는 거야? 안 뜨는데? 안 뜨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못 맞히는 건가? 못 맞히는 거예요? 네 아! 채원 언니 짜고 기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히는 거야? 어떻게 맞히는 거야? 아! 어떻게 맞히는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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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